여기가 뉴스태스케스케이드네셔널팍입니다. 이거 저기를 따라서 올라왔죠. 지금 6월 말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이렇게 눈이 많이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우리가 저길을 따라서 올라온 겁니다. 괜찮아. 다행히 잊고 나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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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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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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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룰스 키스케이트 내셔널 파크에서 거의 웨스트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데 같은 호수거든요. 여기가 너무 높아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. 바람이 많이 부는데 오늘은 또 비까지 올게요. 여기가 너무 높은 곳에서 만나요. 여기가 너무 높은 곳에서 만나요. 그 디아블로 레이크 오버 뷰 포인트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반대방향에서 찍는 겁니다. 이제 디아블로 레이크 댐을 내려갑니다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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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서 천천히 가세요. 네. 하고 있습니다. 천천히 가세요. 천천히 가세요. 천천히 가세요. 천천히 가세요. 천천히 가세요. 천천히 가세요. 이 장소에서 만나요. 천천히 가세요. 방아가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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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잘 보고 갑니다. 네, 저기가 우리가 건너 갔다 온 디아블로 댐입니다. 아, 멋있습니다. 뒤에 서산도 함께 있구요. 오케이. 여기는 또 황금이 있는 것처럼. 여기는 노란 이끼들이 많아요. 워싱턴에서는. 그래서 또 이렇게 멋진, 칼라풀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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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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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위에서 보니까 짧아 보이지. 밑에 길이 지나가면서 볼 때는 굉장히 높은 폭포였습니다. 지금 위에서 보니까 좀 짧아 보이지요. 지금 위에서 보니까 좀 짧아 보이지요. 그렇게 dreams. 저는 위에서 보이지 beads 가뜩입니다. 아쉽까요. 이部의 추측 span이 있더라도 perpetual으로 돌아가려고 놀 basis. 저는 위의, 이렇게 보이지 못nity 하나에cker 수가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